에이아! 오빠 거! 오빠야! 감사합니다 팀블 들어보신 분? 저희가 이번에 선백한 곡이거든요 근데 아직 3곡이나 했지만 하이라이트 한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벌써 아죠? 러브어택 아시나요?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 호응을 한 번 더 빌립시다 네 근데 혹시 러브어택이 어떤 노래인지 다들 한 번 알 수 있는지 한 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먼저 부르려고 했는데 먼저 불러주시네요 그러면 한 번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Like me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널 숨김없이 보였죠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에 향하러 온 세상을 물들여 아시네요 들어갔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디를 한번 힘을 빌려볼까요? 아 이쪽이 되게 호응이 좋으셨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한 번 더 해볼까요? 네 여기도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제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다시 봐라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다 같이 투 쓰리 포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? 예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이니까 잘하겠죠 아 울어 그러면 한 번 연습 언니는 잘할 수 있죠? 감사합니다 잘해주실 거 저희 뒤에 오빠들 잘해주실 거죠? 아 막내 막내 오늘 언니 오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생각해왔는데 아 사랑해 원래 긴장 긴장했나봐요 한마디 해주세요 긴장하지 말래요 긴장하지 말래요 네 혹시 혜전대학교 자랑할만한 거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네 간호학과 제가 상대한 거 덕수리 이런 거 찾아봤는데 간호학과 개의학과 간호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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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? 간호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또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맛집 맛집 맞아요 맛집 맛집 없어요? 왜요? 없나봐 아니 원래 학교 갱처에 많지 않아요? 없어요? 있을 거예요 괜히 물어봤나봐 저기 저기 저거 저거 맛있어요?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죠? 맛있어요? 다행이네요 여러분 제가 대단 걸 물어봤나봐요 이거 아니었나봐요 오는 길에는 뭐가 많던데요? 맞아 맞아 PC방도 있었거든요 없어요 아 없어요? 아 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푸든트럭 맛있게 먹으면서 축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러브어택 열심히 달려볼까요 여러분?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바닥 조심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니까 미끄러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성소리가 커야 리슨에 안 넘어져요 그쵸? 네 네 아까 원투 슬퍼했던 거 기억나죠? 믿어보겠습니다 네 지정도 할게요 화이팅 고맙 Quảng게 수업도 벽들아 고맙아 완이 수업이 아멘